저번주에 일어난 아주 비극이죠.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것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 원인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나름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학생인권조례 이후에 대한민국의 교권이 얼마나 많이 추락했는지를 연실이 그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첫번째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오. 두번째는 정신나간 부모들의 멘탈리티 때문이고 세번째로는 아동들 때문이다. 아동의 정의를 내려보라.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귀여운 악마라고 정의 내리겠습니다. 아이들은 귀엽죠.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고 이 나라의 미래고 그게 아동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악마입니다. 자기 본능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른도 그러한 사람이라면 악마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애들일수록 잘 제어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체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첫번째로 다듬는 것이 가정이라고요. 그런데 가정에서 개판 쳐놓고 애들 숙제시켜놓고 부모들은 스마트폰 보고 그래놓고 학교 보내놓고 선생님이 좀만 뭐라면 학대라고 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초등학교 교사들이 다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두번째로는 모든 학부모가 재령신이 아니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건 맞다. 왜? 교사들은 계속 학교를 떠나고 있고 교권 침해당했다는 건수는 계속 신고 건수가 올라가고 있고 교사들이 보험드린 게 있거든요. 그 보험에 가입하는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교사들이 폭행당하는 건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요거는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서이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앞에 아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서이초를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고 근데 서초구의 문화가 뭐가 있냐면 법조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말하면 신고한다. 선생님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애 아빠로 또 전화하세요 이러는 거죠. 아 내가 거기 철수 아빤데 저 변호사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 편차가 있어요.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된 지역이 있고 통과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 서울이 통과가 일찍이 됐기 때문에 제일 심각하고 밑에 지방은 좀 덜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서초 이런 데는 또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돈 많기 때문에 소송 같은 건 껌이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님들 협박하고 목줄 잡고 이런 식으로 협박하다가 이런 대형사고가 터진 겁니다. 캬캬이 쌓인 문제들의 총화라는 거죠. 이번에 일어난 일은. 이번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논평은 초등교사 극단적인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비중 교육 파탄이다고 논평을 내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이게 광로현 때 통과가 된 겁니다. 광로현이 서울시 교육감을 했었고 그때 떠벌린 말이 뭐냐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발의를 했고 서울시에서 통과를 시켜줬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유엔도 인정하는 인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밀어붙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엔이 인정하든 유네스코가 인정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보편성에 걸맞느냐 그거를 재단해야지. 그거를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미국의 학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지금 학교들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 유엔의 인권 인권 거리다가 학생들이 선생님들 조 패고 구타하고 이게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간에 이러한 시기에는 특히 자기 본능 분노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어장치가 그 어떠한 집단보다도 필요한 것이 학교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제어장치를 다 뽑아버린게 인권조례안이죠. 그런데 그거를 통과시킬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학대와 체벌을 분리를 안한다는거에요. 학대라는건 뭡니까? 불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피해자의 신체와 정서를 훼손하는게 바로 학대인데 체벌이라는 것은 교정이 필요한 사람이 올바른 태도를 갖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훈육을 하고 그 사람에게 직언을 하는거 그게 체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학대라는 말을 남용을 하고 부모도 학대라는 말을 남용하죠. 우리 애한테 왜 정서적인 학대를 했어요? 그럼 광로현 조희현식의 이러한 좌파 교육감들의 멘탈리티에는 뭐가 있냐면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떠올려보세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가 권상우의 쌍절권 그게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 영화를 잘 보면 78년도가 배경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적인 국가 권위적인 사회 권위적인 학교 권위적인 가정 이러한 모든 집단이 일체가 되어서 억압의 구조를 만들고 있고 거기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회를 고발하는 영화라고 그게 그래서 각하가 등장하고 그 밑에 장군이 등장하고 장군이 꽂아놓은 교련선생이 등장하고 교련선생이 꽂아놓은 선도부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권위적인 아버지 다 등장하거든요. 다 권위야. 후발들의 이 멘탈리티 속에는 마치 스윗 한남처럼 우리는 스윗 뭐라 해야 되는 586 그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우리는 억압하는 주체가 아니고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줄 거야. 거기에는 당연히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있다. 왜? 성적지향성 인종 종교 이런 거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확하게 자기들 정치적인 코드에 부합하는 홍이병들을 길러내는 시스템이거든요. 학생이권 조례하니 임신하고 싶어 마음껏에 동성을 사랑하고 싶어 마음껏에 다 깔아놨잖아요. 코드를 근데 그게 만들어낸 이 파국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근데 일선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선생님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포퓰리즘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똘레랑스가 넘치는 교육감입니다. 이러면서 학부모들한테도 우리 학생들 더 이상 학대당하지만 개죽기요. 학부모들이요. 개대주들이 되어서 나에게 투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단을 만들어낸 것은 대한민국의 정교조원 민주당과 조희연과 광로현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MBC영상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거기 앵커와 한 기자가 주고받는데 이게 학생인권 조례 탓이라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학생인권을 없앤다고 해서 교사들의 권리가 더 커진다라는 그러한 보장은 어디 있나요? 이러한 반론이 있습니다. 라면서 뭐 어버버거리는데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죠.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학생이 인권을 없앤다고 해서 교사들의 권리가 커지니까? 라고 묻는데 예스 맞아요. 권리라는 거에 사전적인 정의가 뭡니까? 어떠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힘 아저씨. 권리라는 거는요. 어떤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근데 학생들의 되지도 않는 힘을 키워놓은 게 인권조례 아니죠. 선생님들한테 대들 수 있고 초등학교 6학년이 선생님을 패대기 쳐가지고 짓밟아도 그냥 전학가는 그 정도의 처벌을 받는 거. 이 지경까지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게 학생인권조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디펜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최근에 교권 침해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한테 학생들 보는 앞에서 폭행당한 한 교사가 있었죠. 이분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야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단 그럽니다. 또 욕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럼 때려줄 거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20대에서 서른데를 쉴 새 없이 말았다. 바닥에 매닥 굳았다. 계속 발로 밟더라고요.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거의 절규하듯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 교사가. 이러한 것을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애들을 한다스를 모아놓으면 애들 관점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지만 선생님 한 명 입장에서는 20명 3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단을 다스릴 땐 당연히 체벌권 회초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개인이었을 때는 그나마 조금 윤리적인데 집단으로 갔을 때는 완전히 짐승이 된다더라. 그게 바로 라인홀드 디버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인간론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일례로는 카메라에 비추고 그 사람이 감시당하고 개인의 이름이 들통날 때는 가급적이면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신 때문에. 그런데 축구 경기를 응원한다라든지 전쟁한다라든지 어떤 정치 시위에 나갈 때는 전부 다 인간들이 짐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집단이 될수록. 그런데 이 아이들을 집단으로 모아놨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폭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체벌권을 주지 않으니 이 지경까지 가는 거고 교사가 소리만 질러도 정서적인 학대라는 말을 듣고 그거를 남용하니까 교사가 폭행 당하면서도 머리를 감싼 채로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선생님이 있는데 교단에 들어누워가지고 핸드폰을 하고 낄낄거리는 학생이 있고 이 파카이븐 두 학생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여기 앞에 가려졌지만 선생님이 있거든요. 30대 남성 남성입니다. 파리채를 들고 애들이 이 선생님을 때리면서 영상 촬영하는 놈들도 특종이다 특종 깔깔깔거리면서 얘들아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장난을 치는 장면 그러다가 빗자루 든 학생은 선생님한테 야이 소리를 적반하장으로 지릅니다. 빨개 벗고 수업을 하는 이런 또 애가 있다. 너무 과거와 비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최근에 통계가 얘기해 주잖아요. 교권 침해 건수가 90년대로 가면 다 몇백 건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2010년대로 넘으면 인권조례안 통과 이후에는 2400건 2600건 1100건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교권을 무너뜨려 놨을 때 이 아이들은 위계질서를 까먹게 되고 누군가가 자신을 체벌하는 거를 혐오하게 되고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어떤 존재들이 되죠? 남을 아무렇지도 않게 억압하는 존재가 되죠. 여기에 패러독스가 있는 겁니다. 누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하는 거 단 1초도 참지 못해.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부다 다 자기가 원하는 걸 남한테 강압을 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왜 다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자 이런 것을 했는데 오히려 이 애들이 억압하는 그 어떤 세대보다 억압하는 주체들이 된다는 거예요. 항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얘들아 조용히 해. 종을 땡땡땡 치니까 어떤 학부모가 컴플레인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종을 치지 마세요. 선생님. 왜냐하면 그 종의 소리가 우리 애들한테 학대같이 들리고 파블로프의 개처럼 들리는 것 같거든요. 하지 마세요. 선생님. 우리 애들한테 반성문이라는 거 쓰지 마세요. 그런 단어 회복적 성찰문이라는 명칭을 쓰세요. 애를 망치는 게 지금 선생님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이거지. 연구면은. 그 다음에 한 교사 씨는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6.25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라고 왜 일어났는데 물어보니까 선생님같이 무능력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란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전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부모가 한 말은 우리 애가 왜 그랬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라 선생님.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받는 처벌은 솜방망이거든요. 잠깐 학교를 나오지 않는 조치 출석 정지를 한다든지 교내 봉사를 한다든지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선생님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대들고 바닥에 매닥고자도 애가 받는 처벌은 전학 출석 정지에 불구하고 마땅히 교사들이 교사권을 침해당해도 애를 대상으로 고발할 수도 없고 거기에다가 무차별적으로 학생인권조례라는 방패마귀를 딱 설치하고 학부모들이 그냥 체류탄과 가스탄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년 됐거든요. 학생인권조례 통과되고 근데 여기서 10년 20년 30년 더 지나가면 과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남아있을까요?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선생님들한테 마구마구 반항하는 이 아들이 사회 진출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 때 과연 이 나라가 어떤 모양이 될까 잘 상상해보세요. 정글입니다. 정글 지금 미국 학교에 애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선생님들한테 대들어서 보안관들이 딱 수각 같은 거 차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냐? 조금만 정서적으로 거절감 주면 스토킹하고 쫓아가고 칼로 협박을 나오고 사람들이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인간들은 노예거든. 그 노예들한테 필요한 거는 법과 말이 아니고 폭력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하거나 컴플레인을 하고 싶은데 학교가 시끄러워지거나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뭐 조사받거나 막 그런 절차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나 이게. 그럼 오늘의 결론은 뭐냐? 단순합니다. 학생 인권조례안 역사의 쟛더미로 불태워버려라. 폐지시켜라. 두 명을 좀 지목하겠습니다. 광로현 조희연 이런 인권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통과돼서 그거를 무조건 자기 임기 내에 서울 모든 학교가 이거를 따르도록 노력하겠다. 이거를 무브먼트를 이끈 사람의 광로현입니다.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서울시 교육관 3선을 하는 지금도 하고 있는 조희연이가 이 서울시 인권조례안을 아주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동의 권리만 확대했을 때 그 아동의 권리는 자연스럽게 무소불위의 학부모의 권리가 되어서 교권을 짓밟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폐해는 원래 예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지방교육감이 되면 이런 일을 잘 추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진보 좌발만 정권을 잡거나 교육감이 되면 신속하게 통과가 되어서 교육현장이 완전히 회파가 되어버립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정치 문제입니다. 교육이라는 거는요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양비로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좀 심한 측면이 있었어요.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진짜 실제였죠. 뇌물 같은 것도 선생님들이 받고 옛날에는 학생들만 뺨 때리고 인신공격하고 그런 건 당연히 잘못됐죠. 하지만 거기서부터 탈피해서 극단적으로 학생 중심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교권이 100% 되고 학생 인권 또는 학부모의 권리가 0%가 되면 교사들이 황제가 되는 것이고 교사들이 폭행을 저질러도 그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런 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좌파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그거는 잘못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여전히 강력한 체벌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여전히 사랑이 필요한 만큼 질서가 필요한 존재이고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학교에서 그런 기초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세계관 속에서 아주 점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급진적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학생 인권조례 바로 폐지시켜버리고 교권을 유지시키면서도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중간선 그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인들 머릿속에 잘못 박혀있는 억압, 학대 이런 것들을 좀 교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애들 키울 때도 너의 감정이 그렇게 아팠어. 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냥 아이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아이의 감정을 먼저 존중해주고 그런 교육방송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죠. 왜? 그 사고관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프로이트식 세계관이죠. 억압, 큰소리 치지 마라. 남성성을 나타내지 마라. 그거 다 억압이다. 그 억압이 사회에 억압이 되고 학교에 억압이 되고 군대에 억압이 되고 국가에 억압이 되고 다 억압되니까 억압하지 마라. 근데 제가 지금 띄워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치명적 자만이라는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억압이라는 거 억압으로 보지 말고 우리 인류 사회를 진보시켜줄 수 있는 건강한 억제 기능으로 바라보아라. 경제학자가 왜 갑자기 억제라는 걸 얘기할까요?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유시장 경제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억제라는 거를 역사 속에 억제라는 개념을 왜 강조하고 그거를 순기능이라고 얘기할까? 그건 바로 뭐냐? 인류 사회의 진보의 현상을 보니까 뭐가 있냐? 민주주의의 발달과 교육의 발달과 언론의 발달과 문맥률이 낮아가고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의 진보죠.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과학적인 발전과 이성의 발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건강한 억제가 있다. 그건 바로 뭐냐? 오줌 싸고 싶을 때 오줌 싸고 마약하고 싶을 때 마약하고 18시간 자빠져 잠자고 싶은 그 인간의 욕구 마음껏 먹고 먹고 먹어서 돼지가 되고 싶은 욕구 부모한테 대들고 싶은 욕구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욕구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교정이 되어서 인간이 문명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억제라는 기능이 있었다. 그게 바로 가정과 교육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진보라는 개념 속에 그냥 추상적으로 유물론적으로 그냥 인간 물질들이 어디 엉키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거를 집어삼켰을 때 반 나쁜 결과가 나와서 그 다음에 합이라는 걸로 나오고 정반합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거 다 틀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억눌러줘서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악이 선으로 전환이 되고 무질서가 질서로 전환되는 데는 가정 안에서의 훈육과 학교 안에서의 체벌, 억제 이런 것들이 아주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명사회를 만드는 기초입니다.